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과 휠치의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분들께서는 공부를 사용하실 때 이 제품을 얼마만큼 사용했고 얼마나 사용했고 제품의 상태는 어떠하고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십니다. 휠치의 IoT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소개합니다. 휠치의 IoT 데이터 기반 서비스 휠치의 IoT 데이터 기반 서비스 휠치의 IoT 데이터 기반 서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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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임팩 드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두 가지 부분 중에 하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되었을까요?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위치 상세 정보에 이렇게 맵핑이 돼서 나타나게 되고요. 이 맵핑을 클릭하게 되면 확대까지 해서 한암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놀라우시죠?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PTT 드론 공부 중에 22V 하나로 많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매력을 말씀해 드렸는데요. 과연 이 배터리 고장 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 궁금하시죠? 저희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여러 기능을 통해서 이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재밌는 기능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간단합니다. 보시면 핸드폰 하나 그리고 배터리 하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. 보시면 핸드폰에 온트랙이라는 저희 KT 자산관리 앱이 있습니다. 이 앱을 활성화해 주시고요. 보시면 배터리 앞에 이렇게 핸드폰 모양이 있습니다. 여기에 핸드폰을 가까이 대주세요. 그러면 NFC 기능을 통해서 이 배터리의 상태가 어떻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으면 마지막 결과라고 보실까요? 저희 이 배터리 상태가 좋다는 것까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어려우신가요? 아니요. 안 어려우죠. 되게 쉽죠. 혹시라도 배터리 상태가 납품으로 표시가 된다면 이 화면에서 바로 교체 신청까지 가능합니다. 네. 여러분 신기하시죠? 여기까지 저희의 기능들을 설명해 드렸고요. 혹시 저희 이 데이터가 저희 힐티 클라우드까지 올라가기까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? 와이파이요? 맞습니다. 저희 여기에 내장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분들께서는 사용하신 이 데이터 이렇게 충전 한 번이면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. IoT 기반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이 IoT 기반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하게 공고를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let's g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